1 2 1 2 1 2 1 2 이웨, 일어서 자양자 우양후 자 자 우양훈 어디에 빠지? 나도 보복으로 기어간다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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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이방철님 너무 힘이 듭니다. 입 닥쳐 내가 제일 힘들어. 너 오시라. 아유 또 너 오시라. 아유 또 오시라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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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가 어디지라. 어? 니가 이번에 우리 684에 입소한 이병 양세찬이구나. 아유 여기 잡혔어요 여기 어디지라. 왜 정치 체려 여기는 684야. 너는 사회생활할 때 뭘 했었지? 방금까지 영화가 아니고 찌찌부해서 전까지 돌아왔지라. 어디? 찌찌부해요. 뭐라고? 찌찌부해서. 야 이 자식이 점심 부파로 차려 여기 684야. 야? 야? 야야. 야야? 야야. 야 이 자식이 군대에서는 배낙가를 사용해야 되는 거 몰라. 야? 야? 군대에서는 배낙가를 사용하라고. 군대에서는 배낙가를 사용해. 가? 가? 어? 이 자식아 배나 깠으려구! 깎아 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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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어 뭐야 아 이거 이 병원 이거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찌찌 부위에서 일한다는 걸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이 멍충 멍충 아주 어떤 녀석이 아니구나 이 자식이 강세찬 깎아 혹시 사회생활할 때 여자친구 있었어? 야 여자친구 많이 보고 싶어? 야 화상통화해 어서 해 깎아 여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어디야 보고 싶어 여기 군대야 응 보고 싶단 말이야 빨리 와 나 나가 아 보고 싶다고 나도 보고 싶어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든 야기야 응 나 보고 싶어 여자친구야 야 인사해 이 병장님이야 나 보고 싶어 애증을 하고 내 문만 우와 뭐야 이거 어우! 아 뭐야? 아우! 드러워! 드러! 자 끝! 왜? 저기가 안 들리지라 이 자식이 뭐하는 거다지? 손 다 뜯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야? 김효장님! 적두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! 무슨 일이야! 뭐야! 양세선! 지금은 외국 상황이야 모두 전투 퇴사할 수 있도록! 빨리! 방탄을 위해 적용해 빨리! 전투복 입는다 뭐하는 거야 빨리 전투복 입어 이 망충아 빨리 입어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건 등산복이지라 빨리 입어 이제부터 우리 육팔사 위장한다 위장실시 아야 저러다 뭘 주시지 빨리 위장하고 와 빨리 와 알았지라 위장했지라 그럴싸하구나 아주 야 안 보이지라 이게 대세계가 저렴 아니야 에이 배가 고픈걸 여기? 레멘이 있었군 양치찬 배고파? 야야 먼저 먹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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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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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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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애들 성공애들 이병장님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어 자 적들이 물러갔어 이제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하하 이병장님 아 nou 그러다 나는 이제 안될 것 같아 어디서. 6,84 대원들 대피시켜. newborn이 알겠습니다. 전 대원. 다 내말에 집vere!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하여 서현관의 위치 및 출국,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상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고객님께서 계신 상영관은 2관입니다.